비유티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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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요즘 거 이게. 최시 다큰하다. 어디? 아 뜨거. 따끈따끔해. 이거 한번 들려, 들려, 듣자. 어 이거예요. 이거야. 백켈럽. 여기. 오! 이거야? 이거야. 여기 다 있었네. 여기 다 있었네. 멋있다. 이야. 대단한데? 아 이 노래가 이 포르투갈에서 울려 퍼지잖아. 대한민국의 K-POP이. 맞습니다. 지금 다 대한민국의 K-POP의 주인공들 아니에요? 진짜 이건 한 3위를 찾았다 우리가. 3위를 찾은 거였지? 어, 우리가 드디어 찾았습니다. 형 울지 마세요. 이야 자랑스럽네. 이 대한민국의 가요가. 네.